아니, 이 귀한 이 귀한 가림떡을 왜 불태우고 그러십니까, 예? 그러니까요. 이거 당장 쪽쪽 빨아먹어도 모자랄팔인데. 어허. 이렇게 구우면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쫄깃해져서 풍미가 살아난데도 이 정도면 잘 구워졌군. 그거 계약거래서 받은 홍시 좀 꺼내보거라. 어허. 오오오오오, 어허. 다이제랑은 홍시를 왜. 우와. 자 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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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봐라 내가 오죽 미식의 도 같은 사람이냐 말 쓰더라고 했지? 이게 말이요 임금만 마시는 하향주라는 건데 솔직히 한 입 해볼게요 이쁘네 들어와 가자 예 바꾸시고 이리와 이리와 하향주가 아닌데? 연꽃이 아니라 들국화 향인 것 같소만. 생강 맛도 나고 홈꽃의 알싸함이. 이거 한산 소국주 아니오? 놀아본 놈 맞구만. 나는 또 농간이나 부리로운 아메오산 아부랭이면 그냥 애 죽여가지고 파묻으려고 했는디 한산 소국주를 다 알고 진짜 맥이 잔빼놈이겨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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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